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어떡해 아 무서워 그래 반갑다 윤배야 양촌이의 영원한 총각 노총각 응삼이 박윤배입니다 나, 나, 나 누군지 알겠어? 아이고, 이룡업리를 왜 몰라요 이룡업리가 우리 응삼이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아니 응삼씨 나는 누군지 알겠어요? 나 아이고, 이 자기 마누라 등볼로 보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쌍봉때 어머, 어머, 어머 응삼씨 야, 응삼아 누가 불렀어요? 은수형 그래 어머나 어떡해 잘 지내요 그래, 너 큰일을 당했을 때 갔었는데 문전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왔어, 못 보고 아이고 다 봤어 봤어? 알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잘 있지? 어? 잘 있지? 그래 어머, 어떡해 저 창환이 있어, 옆에 창환이야? 창환이, 이 창환 씨 형, 창환이야 창환아, 잘 지냈어? 너랑 술 참 많이도 마셨는데 아, 많이 마셨지 아니, 나랑 뭐, 뭐 생각 안 나고? 형이 언제 내가 형 집에 가서 수석관 가져온 거 생각나? 형이 수석관 기억나지 안 쓴다고, 너 준다고 그러고 그래 너 우리 집에 와서 술도 먹고 그래 말이야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지 어, 어 어, 찼나 어머, 어떡해 어떡해 야, 그래 윤별야 너 저기 이 저 용건이 형이 손 한번 잡을 수 있냐? 아니, 그럼요 근데 천천히 나중에 잡아요 뭘 일찍 잡으려 그래 그래 아니,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냥 이렇게라도 잡아보셔야 돼요. 그래,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래. 형님, 모니터 앞으로 한 번만 와주세요. 가까이 좀 보게. 모니터 앞으로 한번 가다. 앞으로 가져도 돼? 그럼요, 형님. 정말 이거 윤배야. 윤배야. 너 정말 반갑다. 배 말고 얼굴 보여줘야지, 형님. 배 나와? 여기를 봐야 돼?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야? 잘 보여, 형님. 나도 많이 늙었지? 늙어도 알랑드롱 같아, 알랑드롱. 내가 좋아했던 배, 알랑드롱. 세상에. 정말 반갑네요, 반가워. 진짜 반갑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 살아있는 것 같네. 형님, 형님 궁둥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제 선상 결혼식에 오셨던 거 기억나요?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그때 정말 속았어.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박윤백은. 이소녀 형. 어? 신부가 대답을 하지 않자 당황하는 김용건. 맹세합니까? 어떻게. 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 그때 얼마나 놀랐는데. 어떻게 하면. 야, 정말? 아이고. 아이고. 웅삼 씨. 저 쌍봉댁 이숙이에요. 아이고, 이숙. 그 중에서 짧은 생활을 했지만. 저하고 결혼 생활 행복했었죠? 아유, 너무너무 행복했지, 웅숙 씨. 근데. 그럼 뭐하냐고. 아, 요즘 그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저 쉬쉬 저 개인이랑 썸 탄다고 그냥 소문이 여기 고정 났는데.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 다 보는구나. 윤병. 저기. 어, 개인아. 네, 이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교도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거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의리를 지키신다고. 개인이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적당히 포기하고 잘해봐. 뭐 별 순 있겠어? 어떡하면 좋네. 아니. 내가 그냥 쿨하게 그냥 여기서. 둘 저기 응원해 줄게 그냥. 아니, 있어요. 그 뭐 내가 좀 지났으니까 얘기지만 말이야. 선배님인데 알고 보니까 나랑 동갑이야.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호적이 잘못돼서 그랬어. 몸에 호적 잘못됐다는 소리는 그냥. 야, 야, 윤배. 윤배야. 까불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너 때문에. 너 강인동이니 뭐니 딱 공기 잡은 거 알아? 박윤배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맘 먹냐고 그래갖고 내가 딱 평경을 시켰잖니. 맞아. 평경을 시켰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순하고 저기 여려 보이니까 말들 편하게들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은수 형이 그냥 저 빡신 인상으로다가 많이들 잡아줬지. 다 기억나지. 형이 무뚝뚝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이렇게 챙겨주고 그랬어요. 고맙지 형.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선배님, 응삼 오빠. 상미. 아, 상미야. 상미. 아, 상미야. 우리 상미가 늘 그 전화도 싹싹하게 해주고 안보도 물어주고 내가 참 고마웠어. 마음씨가 착해, 우리 상미가.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어야 했는데.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하고.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선배님. 나중에 꼭 우리 만나요. 응? 저기 밥 먹으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먹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 마지막 약속을 못 지켜왔고. 아, 그거 너무 가슴 아파. 우리 상미한테 미안하다. 다음에는 꼭 같이 밥 먹자. 네, 꼭. 꼭. 꼭 같이 밥 먹어. 같이 밥 먹자.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어, 딸? 아이고, 음. 예, 당연히 우리 딸내미 보고 싶죠. 보고 싶어? 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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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들도 있잖아. 아들도. 그럼요. 우리 아들내미 또 형님 아들하고 졸업 동창 같이 해가지고. 왜 짜장면 먹으려다가 못 먹은 적 있잖아요? 그래, 사진도 같이 찍었지 않냐? 운동장 앞에서. 네. 그래. 아이고, 저기 창원아. 네. 어릴 때 네가 우리 딸내미한테 용돈 준 거 아직도 우리 딸내미가 기억하고 있어. 아이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 세상에. 고맙다, 야. 아이고, 참. 그걸 다 기억하고 있네. 아유, 우리 전원익이 삼촌 고모들 덕분에 다들 엄청 잘 컸지. 지금 윤비 씨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아, 나는 그 우리 수미 씨 김치가 아직도 생각이 나. 우리 딸내미가 그 예전에 준 김치 맛을 보고 얼마나 잘 먹었는데 지금도 그 수미 김치 얘기를 해. 어머, 그래. 음식 솜씨 하나는 그냥 대한민국 최고지 뭐. 내가 딸내미한테 김치 보내줄게. 그래?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정말. 그렇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 회장님네 하는 거 다 봐? 아이고. 그럼요. 그냥 전원익이 재방송으로다가 인기지. 또 회장님 내 사람들 이걸로다가 인기지. 그냥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이 응삼이가. 먼저 간 거는 속상하지 않아. 뭐 다 만날 거고 또 이렇게 길게 보면 이때나 저때나 별 차이도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윤배야. 우리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얘기도 서로 나누고.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좋고 경이롭고 정말이야. 네, 그 맨날 저기 덕담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덕담 한 마디씩 올릴까요? 얘기해. 용건 형님. 둘째 결혼했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어머, 그것도 알아. 며느리한테 그냥 사랑을 듬뿍 주는 좋은 시아버지가 될 거예요. 고맙다. 우리 상미도 응삼이랑 쌍봉댁이랑 늦게 만나서 잘 살았듯이 지금이라도 좋은 짝 만나가지고. 어떡해. 행복하게 살아. 아르처 선배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룡 언니. 우리 수민이 이제 음식 솜씨 끝내주는 거는 다 아니까 만드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누가 맛있게 만들어 준 거. 그런 거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먹으러 다녀.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인생이. 그렇지. 해 주기만 했는데. 그럴게. 그리고 우리 개인아. 너 쉭쉭쉭 이거 나이 70에 좀 그만하고. 응? 옆에서 우리 수미랑 저기 용건 형님 좀 잘 좀 챙겨. 내가 너만 믿을게. 저는 뭐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가 나이만 70이지 애야 해. 우리 개인이는 쌍봉댁 숙이가 좀 챙겨주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창원아. 예. 그 형이 동생이랑 후배한테 술 사는 거는 당연한 거야. 나중에라도 형이 또 술 살 테니까. 그때 우리 또 술 한 잔 같이 하자. 내가 가서 살게 형. 아니야. 그때 두 형이 살게. 그리고 우리 윤수 형. 예.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항상 마음 편히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그리고 우리 이제 친구 하자. 그래 친구 하자.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우리는 늦게. 나중에 늦게 또 다시 만납시다. 응삼이 갑니다. 응삼이 갑니다. 그래. 잘 가. 가지 마. 가운데 앉아. 자 아빠 인사해. 혜미 씨 아빠. 아빠 인사해. 아빠 인사해. 아빠 인사해. 아빠. 우리 딸 오랜만이네. 보고 싶어. 오늘. 아빠도. 이렇게 아빠를 기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다. 만나게. 이렇게 허락해줘서. 너무 고맙고. 새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많길 바랄게. 사랑하는. 우리 딸 해미야. 나중에 또 보자. 아빠. 아빠한테. 잘 지내. 아빠 죽지 않냐고 물어봐. 아빠. 잘 지내지. 아니 그럼. 아빠는 여기. 너무 편하게 잘 지내. 너만 편하게 잘 지내면. 아빠는 아무 걱정이 없어. 미안해. 하나도 미안할 거 없어. 응. 아빠가 늘 미안하지. 그러니까. 씩씩하고. 항상 마음 기쁘게 지내. 알았지. 해미야.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고마워.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응. 응. tips. 알ìn게 좋아. 조만간 고정인데. 그때 꼭 보러 와.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가족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하늘나라에서 우리 꼭 지켜봐주고 열심히 잘 살게 아빠야 사랑해 그래 아빠도 사랑한다 혜미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나가 또 보자 잘 지내 아빠 안녕 안녕 그래 윤배 씨 내가 딸 애미 반찬이랑 먹을 거 다 챙겨줄게 걱정마 김치 고마워 고마워 수미야 애들 아들림이랑 먹을 거 다 챙겨 보내줄게 걱정하지마 고마웠습니다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다들 고맙습니다 제가 아주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윤배 씨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애들 걱정하지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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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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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잘 지내 잘 지내 아이고 안녕 아유... 아유, 가진다. 아유, 어떡해. 오빠, 안녕. 아유... 안녕.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해. 오빠, 안녕. 안녕.